앞서 보셨듯 중요한 건 협약이 실제 투자로 이어져 지역 경제 활력에 토양을 쌓는 일입니다. 하지만 기업을 유치할 산업 기반 마련 등 준비는 아직 갈 길이 멀단 평가가 나옵니다. 이어서 엄기숙 기자입니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강원도에 투자를 약속한 기업은 90곳. 투자 금액 3조 2천억 원, 6천 명의 고용 계획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실제 투자가 완료된 건 23곳. 같은 기간 사업을 포기하거나 보류한 곳도 16곳에 이릅니다. 투자 형태는 본사나 공장이 옮겨오는 이전보다 기존 기업의 신증설이 2배 많습니다. 강원도 내 투자 환경이 여전히 척박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강원도의 경우 기업을 위한 땅부터 부족합니다. 강원도 내 국가산업단지는 한 곳뿐, 일반 산업단지는 춘천, 원주 등 일부에 쏠려 있고, 나머지 시군에는 노후된 농공단지 뿐입니다. 그마저도 대부분의 공간이 포화 상태입니다. 강원도 역점 사업인 반도체 관련 기업 유치는 손에 꼽습니다. 전기차 관련 투자 계획은 DP코 회생 이후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업 몇 곳을 유치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기업을 유치하느냐가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산업 환경도 대형 변수입니다. 분산에너지법 시행이나 재생에너지를 뜻하는 아리백 도입 등 급격한 산업 환경 변화에도 보다 기민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